이번 일본 경제 보복을 통해서 많이 조명된 인물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역사 교과서를 다 갖다 놓고 봅니다. 분석을 해보는데 과연 우리 역사가 왜 왜곡됐을까 하는데도 항상 느끼는 것이 크게 대한 근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러면서 당군이 없는 것이 정사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저는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그 뒷배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은 조선사를 쓰면서 이렇게 왜곡할 수밖에 없었느냐 일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해답이. 어떤 것이냐면 왜 일본은 당군의 역사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느냐 조선사에서 그것은 결국은 그 시대 때 인물을 이번에 조명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 명치신의원 떠오르는 인물의 주인물이 요시다 쇼인인데 그 항맥 그분의 의미에서 보면 항맥의 제자를 제가 한번 거론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있냐면 우리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 당시 조선사령관이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 미우라 고르를 해가지고 명성황후 시해를 주도했던 인물 그리고 한일병합 당시 총리 가츠라 타로라는 인물 그리고 이제 한국 2대 통감이었던 조선총독부 통감이었던 쏘네 아라스키라는 인물 그리고 1대 조선총독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그리고 2대 총독부 총독이었던 하세가와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조약의 디 핵심인 가스라 다로라는 인물 이런 인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인물들이 조선을 지배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특징은 뭐냐면 이번에 참 어느새 보면 역사의 핵심을 찾아내는데 이 인물들은 어느새 보면 요시다 쇼인의 말 그대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분의 사람이래가지고 명치유신을 성공시킨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요시다 쇼인에 대한 기록을 추적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요시다 쇼인은 누구나 아마 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정안론의 주인공입니다. 항상 이 양반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조선을 침략하는 동기를 어떻게 부여했느냐 바로 조선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거 고향 땅이었다는 거 반드시 찾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서 명치유신을 성공시키면서 그 내용을 계속 언어에서 보면 항맥 속에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이야기를 강의할 때 그럽니다. 그들을 정안론을 꿈꿨던 그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 사람들이 조선에 그대로 와서 조선을 지배했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 정안론을 꿈꾸던 사람들이 조선을 지배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병합하자마자 조선사를 써준다고 나섰는데 과연 어떤 역사를 쓸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딱 드러나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바로 황국사관의 정립이었습니다. 황국사관. 말 그대로 일본은 천왕제가 지금 126대 천왕까지 나와 있는데 보면 그래서 1대부터 126대가 만세 1개의 사상으로서 만세 1개로서 일본 천왕가가 끊임없이 하나도 어떻습니까? 비념없이 그대로 내려왔다는 내용이 바로 만세 1개의 말 그대로 황국사관인데 그런데 황국사관의 역사라는 것은 그대로 들이댄다면 1대 10무댓노 10무 천왕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역사관을 가지고 조선을 지배하고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일본이 황국사관을 정립을 했는데 문제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글림돌이 누구였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2600년 전에 진무댓노, 신무천왕의 역사관을 조선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조선사에서 제거할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4300년 전에 당군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그 이유가 가장 명백한 이유 한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선사에서 드러낼 인물이 당군이기 때문에 당군 제거 작업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아까 1대 조선총동부에서 말한 그 양반 말 그대로 당군을 제거하는 것이 한국 조선 사람들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핵심을 봤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국내에서는 이 자료가 없어서 일본 강의 가서 이 책을 샀는데 보면 조선사 대기를 해서 보니까 조선사 대기를 하고 우리 조선사를 계속 기술해놨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당군을 없애기 위해서 당군이 신하라고 생각한다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없다면 그냥 당군은 없었다고 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이 조선사 대기를 쓰면서 어느 부분에 가장 폐지를 많이 할애했느냐 언급해야 되지 않을 부분에서 한 20폐지 이상이 당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군을 부정하기 위해서 약 20폐지를 할애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이 양반들이 진짜 다 급했구나. 이 당군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자료를 20폐지 다른 것은 대부분 1폐지 2폐지에서 끝나는데 당군을 부정하기 위해서 20폐지의 해지를 할애해서 쓸 정도의 정력을 누가 이어들였을까 결국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이 결국은 뭐냐 한국 사관의 정립이 주 목적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도 결국은 한국 사관의 문화 속에서 자기들이 영원히 통치를 생각을 했는데 그 속에서 우리 조선사를 써줬고 그 배경이 우리가 말하는 식민사관으로서 그 배경은 그런 사관으로서 조선사를 썼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군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민사관을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을 일본 천왕의 충량한 신민으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그때 모든 기록에 나오는데 충량한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군 성조를 신화의 인물로 만들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강의를 PBT를 반드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질문을 합니다. 학군단에서 강의하고 국민들에게 강의하고 해외 동포들에게 다 강의해가지고 조선총독부에서 우리 역사를 예고한 부분을 방금 언급한 내용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당군을 신화라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듭니다. 아무도. 다 개인적으로는 그 장소까지 오면서 나는 당군을 안 믿는다. 당군에 대한 역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문제는 뭐냐.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손을 안 들어. 왜? 저 당군이 없어진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조선총독부에서 당군이 없어졌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적인 믿음 때문에 나는 당군을 부정한다. 그런 분도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손을 안 들더라고요. 왜? 부끄럽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지금도 이런 강의라면 반론이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 말하는 강의 그거 맞냐. 한국은 원래 역사 없었던 거 아니냐. 역사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역사 바로 잡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때 기사를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1920년 자료인데 보면 상해 영문 대륙보 기자였던 네다니얼 페퍼라는 기자가 그때 1920년 기사를 썼습니다. 그 자료 책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걸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보면 그중에 이분은 1919년 3.1운동을 직접 조선에 와서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기사를 올리는데 이 내용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조선사를 써주기 이전에는 우리에게는 변변한 역사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2조 조선시대는 당쟁으로 망한 나라다. 이 정도 인식을 했는데 이 기자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20년 기사에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언급이다. 합병 조약이 강제로 책을 내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란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한국의 문화를 한자, 한액이라도 기록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그리고 이런 문자는 가지고만 있어도 그 소유자는 감옥에 수감됨을 면치 못하였다.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이 기록이, 이 기사가 1920년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기자잖아요. 기자가 이 기사를 썼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사를 써주기 이전에 우리 한국에는 역사책이 없었느냐. 이 기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틀림없이 역사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조선총독부에서 다 없앴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역사에 대한 안목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제가 우리 역사와 관련된 20만 관의 사설을 불태웠다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아직도 부정하고 있죠? 당연히 부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편성을 해서 국내에 있는 역사를 연구한다는 분들이 일본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연 조선총독부에서 그렇게 많은 사설을 뺏어 갔느냐. 하지만 제가 이번에 자료를 쭉 연구해서 찾아보니까 20만 건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서적을 가져갔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역사와 관련된 책이 아니고 51종의 책이 이런저런 책들이 많다 해서 이걸 문제 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 그걸 더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곧 역사와 관련된 기록뿐만이 아니고 정신사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인물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학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야만 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역사를 해가지고 과연 과거 역사를 살아갔던 분들은 역사만 기술을 한 분은 없을 겁니다. 역사 속 역사와 더불어보면 지리, 인문, 인물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어느새 보면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역사, 인물사라를 연구하다 보면 아니면 지리를 연구하다 보면 당연히 그 속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건을 가서 뺏어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하면서 거기는 역사 속에 20만 건이 아니다 하는 자체가 그분은 힌대의 그런 바상이지 과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그 한 파트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 속에서 책 속에서 반드시 역사는 나옵니다. 지명 하나라도 찾아내면 그 역사가 증명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20만 건을 일본이 가져갔, 소각했다든지 뺏어갔다는 걸 부정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그분들 언어에서 머리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